첫방이 끝이 났습니다. 야 이거..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내가 속정 많이 했잖아요. 너무 힘들어서.. 저도 할까.. 근데 직접 무대를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힘들다? 이게 왜지? 너무 힘들던데요? 나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보통 나 혼자서 우리 한 방 한 방에 나 연습해서 죽으려고 하잖아. 나도. 근데 안 그렇더라. 두 분 직캠으로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. 봐봐요. 나 진짜 열심히.. 나 끝까지.. 네? 세 분 거 우리 아까 전부.. 라이온들이 몇 분 안 들어오셨는데도 엄청나게 크게.. 인형이 쭉 다 들어왔어요. 인형 밖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 들어와가지고.. 그 응원 1당 100! 1당 만! 에 라이온들이.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같이 우리 라이온들.. 감자들입니다. 감자.. 감자들이지? 주먹감자를 주시겠다.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또 방향을 작가짓는거.. 또 방향을 작아짓는거.. 또 방향 차이 좀.. 점점 대로.. 너무 고소한 마음에 못하겠지? 야하! 안녕!